조용하고 한적한 것으로 여행을 원하다면 바다 옆에 예쁜 시원 마을을 찾아가고 풀 때가 있으시죠? 오늘은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마을을 소개해 드립니다. 랑카우이의 배를 타로 부두가에서 하루 밤을 묵고 가는 분도 많죠? 지금 제가 서 있는 다리는 스프라운 토피라고 스프라운 라메일이 나는 두 마을을 연결되는 곳입니다. 오른쪽이 스프라운 토피 마을이 있고 위인적이는 스프라운 라메일 마을입니다. 카라폴리스 지역의 마을 일곱 중에 제일 유명한 마을으로서 스프라운 라메일 마을은 재활용 쓰고 화려하게 데코라이션 완성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걸어보면 전통적 간축 양식도 알아보고 집집마다 땀이 나지니 현지인들의 생활패던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이쁘고 시원한 마을에 한번 오러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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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